세자 자아께서 방금 숨을 거두으셨다고 하였나이다. 세자가. 세자가 죽었단 말이냐. 예. 전하. 급한 대로 의정부와 육조당상을 대골로 들어와라 하였나이다. 빈궁은. 빈궁도 알고 있느냐. 대골로 들어오라. 전가를 드렸나이다. 어찌하올까요 전하. 동공으로 납실 자비를 하올까요. 정원아. 응? 가야지. 가야지. 빈궁도. 대골은 들어오고 있다고 하질 않느냐. 응? 가야지. 가야지. 대골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전하께서 세자를 패한다는 교서를 내리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밤중에 늙은 대신들을 부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자께서 세자께서 홍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홍세라니요. 홍세라니요. 정말이냐. 예, 마마. 세자의 숨통이 끊어졌단 말이지. 예, 마마. 봉림대군이 다녀간 직후에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신음을 하시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빈궁이 이 소식을 전해드려면 어떤 얼굴을 앓고 내, 내 빈궁이 얼굴이 보고 싶어. 숨이 다 막힐 지경이구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종! 어찌 이랬니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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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바를 너 주시라게요 원손과 경환군 경환군은 임종을 했습니까? 졸지에 당하신 일인지라 원손께서만 겨우 임종을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원손께서 임종을 하셨다니 토마토 일을 diet 예 우리